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자 갑니다. 제가 과연 어떤 분들이 매치게 됐을지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 마왕, 폭풍, 소소님. 자 별별님까지 같이 가고요. 크크 맹오쭈님, 윤건님 같이 갑니다. 아주 완벽한 매칭 좋아요. 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버기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버기대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자 버기 4마리 떴고요. 자 이쪽도 버기 4마리 떴습니다. 자 버기대전입니다. 버기대전. 갑니다. 자 버기로 끝을 보겠습니다. 여러분. 야 진짜 팔버기. 여러분 진짜 팔버기야 팔버기. 야 미쳤다 팔버기야 팔버기. 자 좋아요. 여러분 팔버기가 cg점에서 만납니다. 여러분. 자 팔버기가 cg점에서 만나요. 여러분 제가 팔버기가 cg점에서 만납니다. 여러분 제가 팔버기가 cg점에서 만납니다. 아이 개꿀잼이네 이거. 자자자 팔버기가 cg점에서 만나요 팔버기가. 자 팔버기. 여러분 팔버기가 cg점에서 만나서 버기대란. 자 팔버기. 과연 센터를 누가 먹을까요 팔버기 중에. 누구의 버기가 여기를 먹을까요. 오케이 저희가 가져가고. 뭐야 우리가 못먹어. 우리가 못먹어구나. 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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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자자자 일로 내려갑니다. 자자. 우리의 팔버기대전. 자. 야 팔버기. 근데 뭐야 지금 자리가. 자 버디버디 캐버디. 바로 잡아주고요. 자 우리 버디버디 캐버디. 캐버디 어디갔어. 일로와 캐버디. 캐버디. 자 버디버디 캐버디. 안 돼 안 돼 안 돼. 자 버디버디 캐버디. 이거 캐버디 잡아야 되죠. 자 여러분 이거 자전거 타는 캐버디. 버디버디 캐버디. 버디버디 캐버디. 캐버디. 어 근데 왜 이렇게 안죽냐 이거. 와 이거 누구랑 나랑 지금 계속 다이다이 뜨는거야 이거. 오 됐다. 어 정리됐다. 드디어 정리됐다. 자 올라갑니다. 자 올라가서. 저쪽을 다시 내가 잡아줘야겠지. 자 여기. 자자자자. 다시 이쪽으로 올라온다. 내가 이쪽으로 막을게. 오케이. 민ㅎ게임. 야자자자자자자. 자자자자. 본진으로 내려가. 자.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야 진짜 이거 무슨 야 이거 진짜 엄청난 버기대전이다 진짜 치열했다 진짜 와 안돼 안돼 그러면 안된다는거야 빈밥님 안녕하세요 이제왔어 빈밥님 야 진짜 버기대전 정말 치열해 야 마왕님 팔버기대전에서 MVP 야 팔버기대전에서 마왕님 MVP 야 그래 나 2등했어 4,999 깃발 하나 뽑고 죽이지도 못했어 아까 캐버디 이거 누구야 진짜 야 캐버디랑 정말 진짜 치열했다 진짜 야 자 드레스로 오자 캐버디 성공이야 캐버디 성공 다 캐버디 성공으로 오세요 캐버디 성공으로 와야지 여러분 캐버디 성공이에요 캐버디 성공 쭌 캐버디 성공이라니까 아 구독 눌렀다고 좋아요 구독 눌렀다고 땡큐 땡큐 아 튕겼구나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때 내일에도 다 해석이 돼 갑니다 갑니다 캐버디 대전이고 쭈님 튕겼어요 어쩔 수 없지 이번 판은 기뽑으로 가야겠다 자 이번 판은 기뽑으로 갑니다 자 이번 판은 기뽑으로 해서 가보자고 자전거도 탔겠다 외발 자전거도 탔겠다 많이 움직이자고 자 피하고 아래내내내내내 나도 그렇다면 바로 팽이 가기야 도망가 애초부터 이거는 전투로는 답이 없어 자 버디버디 캐버디 와 엄청 강력한 기술을 썼죠 아주 무섭지 아 여기 내가 먹을 수 있겠는데 아 누구의 캐버디인가 아 정말 아 이거 뭐 연타 다 맞았네 아우 아우 진짜 답답해 죽겄네 이거 누구 거한테 죽은 거야 아우 진짜 우리 혁명국 랭킹 1위 진짜 별별님 진짜 자 이제 갓띠버기 나옵니다 이제 게임을 뒤집어야 되죠 자 내가 센터로 내가 갈게 앞에서 조금만 버텨줘 오케이 어 버텨어 성공했어 자 내가 저쪽 갈게 자자 갓띠버기 버기버기 갓떠버기 저기 잡으러 가야되죠 자 버기버기 갓떠버기 자 다시 센터로 갑니다 사실 와 진짜 근데 지금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캐버디로 지금 버티는 사람이야 그냥 얼라이브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거야 지금 버기인 사람들은 진짜 나랑 같은 비슷한 생각 비슷한 처지와 여건이지 아유 어 뭐야 뭐야 아 센터 잡아야겠다 이때 캐버디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아 지금 전투할 때가 아니야 지금 무조건 기법각인데 피해서 난 돌아가지 자 여기서 내가 기법각을 성공하면 자 지금 게이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 조금만 조금만 오케이 아 근데 뺏겼네 아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와 진짜 치열했다 이거 장난 아니었다 오 코리아 마이 뭐야 이거 자 코리아 이스 마이 페이버릿 컨트리 아이엔 차이나 아이엔 차이나 진짜 웃기다 뭐야 졌어? 뭐야 아까 세기했잖아 뭐야 이거 왜 졌지 갑자기? 아까 이겼었잖아 뭐야 나 뭐야 뒤집혔어? 와 막판에 망이야 뽑았어? 야 내가 저기 먹으면서 이거 이겼다 싶었는데 와 와 아 아 막판에 뽑았나 보네 와 자 여러분 야 진짜 이거 와 진짜 이거 꿀잼이었다 야 갓대버기 꿀전일까? 자 갓대버기 와 이거 캐버디 대전 꿀잼 자 캐버디 대전 꿀잼 띵 우리 다음주는 다음주 하는 거는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여러분 의견 좀 주세요 자 다음주 다음주 의견 주세요 다음주 다음주 우리 알비다 코비도 했었잖아 히그마도 했었고 장고도 했었고 자 그러면 우린 다음에 어떤 캐릭터를 조금일지 좀 뭔가 요런 쾌감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지 오늘 캐버디 대전은 진짜 이거 완전히 이거 그거다 진짜 신의 한수였다 정말 하치랑 그니까 하치랑 추 괜찮아 오너 제프 아 마시낭니 마저 다쳤다 그랬어 내가 바빠갖고 답장 못했는데 자 부자 대결? 우솝과 야솝? 어? 이거 어때? 나 생각났어 우리 조니와 요삭 제대로 한 번 해보자 아니야 이거 세면 재미없어 조니와 요삭 제대로 가보자 진짜 여러분 조니와 요삭 이제 제대로 가야돼 조니와 요삭이냐 추쿠로오비 요거 두개로 가자 조니와 요삭 아니면은 쿠로 추쿠로오비 둘 중에서 투표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는 걸로 해보자 아 왠지대 이제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재밌어 와 모건대 와 모건대 헤르메포 괜찮다 자 추가 모건대 모건과 헤르메포까지 모건 헤르메포 추쿠로오비 조니와 요사 투표! 렛츠고 와라유 두잉나우 지금 우리 하비채널 패밀리 원피스 바우티 러시 파이트 루 안 돼 자자자 히스포팅 아 달려라님 아주 정확해 지금 투표 중 모건 모건 재밌겠다 모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니깐 제프와 이성 상대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애 근데 뭔가 되게 코믹하게 딱 딱 갈라면 모건 모건 모건으로 갈까? 그러면 다음주는 모건과 다음주는 모건과 헤르메포로 갑니다 와 개꿀띠 개꿀띠 다른 pref위 렛츠고 렛츠고